뉴욕 자이언츠가 빈스롬바리디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어제 열린 미국 프로풋볼 최종전에서 승리했는데요. 4년 만에 다시 같은 무대에서 만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막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뉴욕은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제46회 슈퍼볼 경기에서 종료 57초 전 터진 토니 우고의 터치다운에 힘입어 뉴 잉글랜드를 21대 17로 꺾었습니다. 지난 2008년 뉴 잉글랜드의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던 뉴욕은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상대에게 또다시 막판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.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 일라이 매닝은 40개의 패스 시도 중에서 30개를 성공시키고 296 패싱야드를 기록해 뉴 잉글랜드의 쿼터백 톰 브래디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. 2008년 슈퍼볼에서 역전승을 이끌어 생애 첫 MVP를 수상했던 매닝은 이날도 역전승을 지휘한 국로로 MVP로 선정돼 생애 두 번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.